이 시간에는 민수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의 히브리어 성경 제목은 바 미드바르로 그 뜻은 광야의 서입니다. 오경의 다른 책들과 달리 민수기의 제목은 책의 맨 처음 단어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성경 민수기는 바 예다벨 아도나 엘모시의 메 미드바르 시나이로 시작됩니다. 그러니 원래대로라면 바 예다벨 가 제목이 되어야 하지만 내용상 민수기가 38년 9개월 동안의 광야 유랑 생활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바 미드바르로 정한 것입니다. 또한 명칭도 원래는 베 미드바르 이지만 광야를 강조하면서 바 미드바르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민수기의 헬라우 명칭은 인구조사를 근거로 아리스모이라고 하며 숫자들이란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도 이를 따라 백성의 수를 헤아린 기록인 민수기로 부릅니다. 민수기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인도자, 길을 안내하시는 분이시며 훈련받는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시는 인마한 외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을 탈출하여 약속의 땅 가난에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40년의 광야 유랑은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삶을 위한 전환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광야는 크고 두려운 땅이자 광대하고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광야는 죽음의 땅으로 여겨졌습니다. 성경은 광야를 어떤 곳이라고 말합니까? 첫째, 광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들려오는 곳입니다. 히브리오로 광야는 미드바루입니다. 미드바루는 어디로부터 라는 뜻의 전체사민과 말씀이란 뜻의 명사 다바루의 합성어입니다. 즉 광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들려오는 곳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의 말씀을 받은 곳은 신의 광야의 호랩산인 신의 산입니다. 세례요한 역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머물며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둘째, 광야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입니다. 말씀이란 히브리오 단어 다바루는 사건이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수많은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건은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들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광야 같은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갑니다. 셋째, 광야는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입니다. 사건 혹은 말씀이란 뜻에 히브려 다바루는 지성소를 가리키는 드비루와 같은 너건에서 나온 낱말입니다.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며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40년 유랑생활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길을 걸으셨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며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만난 곳입니다. 광야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광야 같은 나의 삶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지성소입니다. 왜 광야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과거의 내가 죽고 새로운 나로 거듭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죽음으로써 새롭게 태어나는 땅입니다. 광야에서 이집트 왕자인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의 목자인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광야에서 여인 이세벨을 두려워 도망하던 자 엘리야가 죽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맞서 싸우는 자로 변화하였습니다. 광야에서 예수 믿는 자를 죽이던 자가 이제 예수를 선포하여 생명을 살리는 자로 거듭났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금식을 통해 자신의 죽음으로 사단을 이기시고 죄인을 살리시는 생명의 길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광야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삶을 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광야는 내가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죽음의 땅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전의 내가 죽지 않고서는 새롭게 태어날 수 없습니다. 과거와의 단절이 새로운 삶의 출발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가난한 땅에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훈련을 받았습니까? 민숙이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의 첫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성경에서 동사 다바르가 가장 많이 나오는 본문은 민숙이로 119회입니다. 또한 모세오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공식 바이에다벨 아도나엘 모셸레모로도 민숙이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주어는 하나님과 모세이며 그 형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이후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글여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훈련의 시작입니다. 훈련의 다음 단계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종의 원칙이 있습니다. 알피 아도나이와 카쉐 지바 아도나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은 알피 아도나이 즉 야외께서 말씀하신 것과 일치하여 그리고 카쉐 지바 아도나이 야외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듣는 사람이 판단해서 자기 좋은 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준입니다. 이처럼 광려에서 이스라엘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알피 아도나이재 분해 이스라엘 베 알피 아도나이 야간우 콜оме이 아쉘 이스크 해안는 알람이식한 야간우 오야밤 오 호대시 오야밤 베하릭 해안는 알람이식한 리시콘 알람 야간우 분해 이스라엘 벨로 이사우 우 베헬알로토 이사우 알피 아도나이 야간우 베 알피 아도나이 이사우 콜оме이 아쉘 이스크 해안는 알람이식한 야간우 오야밤 오 호대시 오야밤 베하릭 해안는 알람이식한 리시콘 알람 야간우 분해 이스라엘 벨로 이사우 우 베헬알로토 이사우 알피 아도나이 야간우 베 알피 아도나이 이사우 에드미 쉬멘트 아도나이 샤무르 알피 아도나이 베앗 모세 그리고 훈련의 마지막 단계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온전히 보호하심을 보여줍니다 광련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합니다 여름 한낮에 광련은 최고 50도 체감온도는 8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햇빛을 막아줄 그늘이 없으면 일사병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을 통해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광련의 밤은 10도 이하로 떨어지며 추워집니다 영하로 기온이 잘 떨어지지 않음에도 큰 일교차 때문에 광련에서 추위로 죽는 일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밤에 불기둥을 통해 이스라엘을 추위로부터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행여 덥지는 않은지 혹 춥지는 않은지 밤잠을 설쳐가며 갓난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행동을 통해 보여주신 후 그 백성들에게 신뢰하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했음에도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사건이 정탐꾼 이야기입니다 민숙이 13장과 14장은 정탐에 해당하는 일반적 용어인 라가를 사용하지 않고 투루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독특한 경우입니다 동사 투루는 출애국기와 광련을 지나가는 본문에서 세 번 신학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민숙이 10장 33절에서 언약괴는 자기 백성을 위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먼저 가셔서 길을 살피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민숙이 13장 2절에서 정탐은 집주인이 집에 들어가기 전 자신의 집이 어떤지 살피러 가는 행위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집을 계약하고 값을 지불하여 입주하기 전에 약속대로 집이 잘 지어졌는지 확인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민숙이 13장과 14장에서 이스라엘은 자기 소유로 된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도 이렇게 좋은 곳에 들어갈 수 없다고 포기하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 현실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를 맡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약속의 땅 정탐 이후 이스라엘은 계속되는 광략길로 인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며 모세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고 그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게 된 상황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살 길이 있습니다 고난의 순간에서 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스라엘은 광략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순종하기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훈련하였습니다 덧붙여 이스라엘은 배운 것을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하나님의 인도하에 실행했습니다 민수기 2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신의 광략을 떠나 행진할 때의 순서와 머물 때 진을 어떻게 편성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여왁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성의 가문의 기어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특징적인 것은 성막이 진을 칠 때나 이동할 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정 공동체 광략교회가 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신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성들과 함께 광략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것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과 역사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존재함과 동시에 그의 거룩한 뜻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광략교회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하나님 백성의 학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훈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훈련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430년을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뼛속까지 노예 근성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 상태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서도 그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음은 불보듯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광략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왜 광략입니까? 광략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창조하시는 용광로이기 때문입니다 용광로가 캐넨 철을 녹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전한 철을 만드는 곳이듯 광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속에 들어있는 노예 근성을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로 만드는 하나님의 용광로입니다 광략을 지나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유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선물하시고 그곳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스라엘은 노예 근성을 벌여야 합니다 40년이란 시간을 들여 하나님은 광략이라는 용광로에서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내셨습니다 이것이 훈련의 목적입니다 민숙이는 이스라엘의 여정에 따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신의 광략에서의 출발 준비 둘째, 신의 광략에서 가데스바니아까지의 여정 셋째, 가데스바니아에서 모합 형제까지의 여정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여정이 불신앙과 반역하는 이스라엘의 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세 번째 여정은 출애굽한 첫 세대의 종말과 광략 세대인 출애굽 2세대의 새로운 희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숙이는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민숙이 1장 1절에서 10장 10절입니다 신의 광략 출발 준비를 다룹니다 1장에서 4장은 1차 인구조사와 조직정비를 5장에서 10장 10절은 진영정화와 제의 관련 사항들을 다룹니다 둘째로 10장 11절로 20장 13절까지 신의 광략에서 가데스바니아 여정을 다룹니다 10장 11절로 12장은 신의 광략 출발을 13장과 14장은 가난 땅 정탐을 15장에서 20장 1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불평과 반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셋째로 20장 14절로 36장까지는 가데스바니아에서 모하평지에 이르는 여정을 다룹니다 20장 14절로 21장까지는 노뱀 사건과 여단동편 점령을 22장에서 25장은 발람과 발불 음행 사건을 26장에서 27장은 2차 인구조사로 출혈국 2세대 인구조사를 하고 28장에서 30장까지는 서원과 예물에 관해 31장에서 36장은 약속의 땅 입구 도착과 입성 준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숙이 개관을 마치겠습니다 27장 15장 감사합니다.